자, 이 가운데 오늘은 드디어 나왔네요.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플도 사실 오래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블룸버그의 투자 컨센서스부터 볼까요? 네, 애플의 투자 컨센서스를 보면 매수 의견이 58%, 보유 의견이 31%로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이 높은 편입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제가 앞서 테슬라에게 잠깐 했는데 테슬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 50이에요. 워낙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매도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이 60% 가까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유 의견이 31%, 매도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은 과연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주요 포인트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먼저 지난 밤 2월 4일 미국 시간으로 애플이 3거래일간의 주가 하락 이후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한 12개월간 지속된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우한 폐렴 이슈가 주가 조정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애플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 유효하고 따라서 주가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웨어러블과 서비스 부문의 고성장세와 기기 그리고 서비스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매출 역시 지난 2020 회계연도 1분기 턴어라운드를 시작으로 올해는 보급형 및 5G 모델 출시에 힘입어서 실적 호조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을 쭉 봤는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잖아요. 주가 조정도 있었고 판매량에 대해서도 중국 쪽에서 좀 주춤한 게 있었고 그간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좀 볼까요? 네 먼저 주가를 보시면 고점을 기준으로 이제 종가는 아니고 제가 이제 30분 단위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최근 3일 동안 6% 이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점을 대비로 했을 때는 4% 상승 이제 종가로는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최근 동사가 6개월 동안은 50%나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 그리고 우한 폐렴 이슈로 인한 단기 조정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 유효한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효하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따라서 주가 상승세가 재개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정래학 연구원님의 닉네임이 있으신 거 알고 계세요? 네 영어 누나 영어 누나 누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영어 누나는 닉네임이 있으신데 테슬러 그때 얘기했을 때 아 그때 괜찮다고 할 때 살 걸 다시 강조할 때 살 걸 안 늦었다고 할 때 살 걸 극적적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저 진지하게 궁금한데 테슬러가 주가 고공 랠리 안정화시키면 그만의 공매도 장군 어찌 되죠? 그래서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은 그럼 애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또 어떠한 힌트가 될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애플의 주요 기기가 사실 그동안에는 뭐 태블릿 휴대전화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약간 좀 대세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또 애플의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애플의 주요 부문이 이제 주요 기기와 이제 서비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뭐 아이폰, 맥, 아이패드에 더불어서 최근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에어팟이나 워치가 있고요. 또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앱스토어뿐 아니라 뮤직에 이어서 뭐 TV, 아이클라우드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들의 성장 전망이 모두 긍정적입니다. 기기 부문을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아이폰 매출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웨어러블 기기 역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애플뿐 아니라 삼성전자, 화웨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보급형과 5G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를 반영해서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2019년을 고점으로 점차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부문을 보시면 서비스 부문이 이 기기 대비해서 총 이익률이 60%를 넘어서는 고수익 부분인데요. 또 여기서 이 부문에서 매출 확대에 따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초기 개발 제작 단계 이후에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이익률이 60%를 초과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난해 시작한 애플 카드, 애플 TV 플러스 등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고 또 추후에는 또 다른 서비스들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애플 회사 전체의 수익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기기와 서비스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이미 폭넓은 잠재 고객을 확보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애플의 기기 실사용 대수가 15억 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기기 구매 고객에게 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동사 기기에 대한 수요도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면 주요 기기에서 웨어러블한 그리고 추가적인 기기 여러분도 아시죠? 에어팟이나 그리고 애플 워치 이런 것들에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하면서 지난 작년부터 실적이 확실하게 돌았을 수 있었던 건 이러한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가 나타났고요. 서비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애플 TV나 애플 카드, 카드는 저희가 오후의 투자 플랜 시간 통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애플의 또 주요 매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 앞서서 정영권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초기에는 자금이 많이 들지만 그 후에 안정화 이후에는 자금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보면은 성장 모멘텀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애플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918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약 4% 상해했고 EPS가 4.99달러로 컨센서스를 약 10% 웃돌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웨어러블이나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고성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아이폰의 양호한 판매 실적이 분기 실적 호조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에 아이폰 11 시리즈가 전 지역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아이폰의 분기 출하량이 6,9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했습니다. 아이폰 매출 성장률도 5분기 만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를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실적이 이번에도 긍정적이었지만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인지가 궁금한데 부문별로 이게 약간 매출 추이가 보면 좀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좀 줄고 또 어떤 부분은 다시 회복하고 있고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웨어러블이나 서비스 기기에서는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이폰이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시 반등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분에 향후 2분기 아니면 2년간의 컨센서스도 긍정적입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동사의 EPS 성장률이 향후 2년간 각각 15.9%, 12.2%를 기록하면서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우한 폐렴 이슈와 관련해서 우려가 많으실 텐데요. 이 애플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적과 주가에 가져올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애플 경영진이 우한 폐렴에 따른 제품 생산 차질 우려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요. 또 2분기 실적 발표,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관련된 부정적 수요 영향을 이미 반영했지만 양호한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630에서 670억 달러 영업이익이 142억에서 165억 달러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모두 이미 시장에서 전망되었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최근 중국 정부가 증시 방어를 위해서 지난 이틀 만에 1초 7천억 위안 하나로 약 288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점도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사실 이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에서 부품을 수급받는 각국의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대차가 중국에서 부품을 받지 못해서 지금 제네시스 라인 하나가 멈췄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산이 좀 차질을 빚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악재로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장은 거의 뭐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려할 수 있지만 경영지 회사 측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봐도 매력적인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애플 과연 또 올 상반기 또 오랫동안의 흐름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지팀의 정나영 연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